남양주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2월 체납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 기동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 남양주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2월 체납액 1,409억 원 가운데 816억 원이 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액으로 체납자가 1,755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남양주시는 소액 체납자에게는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지난 9월 신설한 체납 기동팀을 활용해 실태조사와 가택수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.